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요즘 공사 현장이나 제조업 또는 택배일 하시는 분들 보면 중장년층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깨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어깨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이 생기는 어깨 질환하면 50견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비슷한 다른 질환들도 많습니다.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경과도 다릅니다. 어깨 불편하신 분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호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어깨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질환을 알려면 우리 어깨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깨라고 생각하면 상완골이라는 뼈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완골, 견갑골, 쇄골뼈, 이 3개의 뼈가 이루는 것이 어깨 관절이 되겠고 총 5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회전근계와 관절낭, 상완이두장근과 같은 연부 조직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고 어깨 관절은 공을 감싸는 구조로 돼 있어서 고관절과 유사하나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절와라는 것이 상완골을 덮는 면이 한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관절이다. 그래서 어깨는 좀 잘 빠진다. 네, 맞습니다. 어깨는 외상에 약하고 그래서 더더욱 어깨 통증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인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극상근과 극하근이라고 11시 방향에 보이는 글줄이 그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와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회전근계 파열과 같은 큰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뼈가 저 바로 위에 11시 방향에 있다 보니 그 근육의 인대가 조기란 자꾸 거슬리고 간섭이 생기는 일들이 생겨서 회전근계 근육이 파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도 오십견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을 좀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선생님은 정말 환자를 많이 보실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어깨 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인데요. 매년 비슷한 통계 추이를 보이지만 2022년 기준 40대 이상부터 어깨 질환 환자가 많아지고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으며 여자 환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다른 문헌에 보면 M코드와 S코드가 있는데 M모로 된 것은 어깨 질환 환자들 주로 증가하고 있고 외상 환자는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 질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잘 생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환자 숫자가 엄청납니다. 선생님. 이게 한 해에 240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깨 환자의 경우에는 회전근계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회전근계 파열이나 오십견, 석회성 건념, 골관전염 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주로 어깨 질환이라고 분류를 하고 분석해 본 결과 데이터에서 한 2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견, 회전근계 파열, 석회성 건념 이런 것 다 합치면 한 해에 발생하는 환자만 24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말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아프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거죠. 어깨 아프시죠? 라고 여쭙으면 다들 만지는 부위가 좀 다르십니다. 어떤 분은 예, 어깨 아파요. 예, 어깨 아파요. 네, 저도 어깨 아파요. 여기를 맞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어깨인 것 같긴 한데 만지는 부위마다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한테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목, 경추 주변인 승모근을 짚는 환자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경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 디스크나 이런 문제로 여기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네요. 잠을 잘 못 자서 담이 온 경우에도 여기를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렇겠죠. 그 외에 삼각근이라든지 그 밑에 근육을 잡는 경우에는 어깨 관련 어깨 원발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에 대해서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또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흔한 게 아마 오십견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름이 많습니다, 선생님. 오십견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르는데 맞습니다. 이게 변명에 사실은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유착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그게 관절 낭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해부학에서 말씀드린 관절와라는 부분과 상완골 머리가 있는 이 부분을 잇는 것이 관절 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강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고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결견이라는 이름이 참 잘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염증이 생겨서 그냥 눌러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기수가 있다면서요. 녹는 기수도 있고 얼어붙는 기수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보통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염증기라 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기간을 말하고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결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팔이 얼어붙게 돼서 상당한 움직임의 제한이 오고 이때 환자들이 가장 병원을 많이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동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해동기 지나면 그러면 낫는 거네?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 이거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지 우리가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해동기라 해서 지나서 괜찮아지겠지라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깨 관절에 강직이 어느 정도 남게 되고 완전한 움직임은 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를 봐서라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치료 제때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동결기가 왔을 때 그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결기가 오면 이분들이 불편한 증상들을 쭉 말씀을 하실 텐데 어떤 증상들을 말씀하세요? 가장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팔을 뒤로 젖히기가 너무 아프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자켓을 못 입습니다.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 맞아요. 그리고 머리 빗기가 힘들다. 잘 때 환측으로 돌아 누우면 또 아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브레지어 이렇게 잠그고 멸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십견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어깨 많이 쓰는 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의 비우세수 오른손잡이라면 왼손 즉 안 쓰는 팔에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주 쓰는 팔은 강직이 오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쓰지 않는 팔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강직이 오지 않나 저는 처음에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쪽에 먼저 왔다가 그다음에 이게 낫고 나니까 사라졌다 안심했는데 그다음에 오른쪽이 또 왔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오는 경우도 흔해요? 이게 이제 또 아프게 되면 그쪽을 안 쓰고 반대편만 또 쓰게 되면 반대편이 다른 이유로 오십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이유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십견 설명이고요. 그럼 오십견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사 맞았다는 분도 있고 그냥 운동만 하고 나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치료는 선생님 어떻게 하게 돼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 비스테로드성 소염제를 하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서서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약 먹으면서도 계속 중요한 게 계속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약 먹으면 좀 덜 아프니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사, 우리가 트리암신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생리식염술을 이용해서 관절 낭 안에 직접 주입을 해서 수액팽창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시던 오십견은 스트레칭이 1번입니다. 오십견은 스트레칭을 해서 조금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아프게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관절 가동 범위보다 조금 더 아프게 해야 되는데 대뜸 하라고 하면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펜둘럼 엑서사이즈라 해서 이렇게 책상에 기대서 어깨를 처음에 이렇게 흔드는 동작을 먼저 하게 되고 아주 간단한 것부터 네, 맞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반대편 팔의 도움을 받아서 받아서 거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못 올리니까 올려보는 거죠. 맞습니다. 거상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게 힘들다 싶은 환자는 데스크 슬라이딩 책상, 어깨 안전 높이만큼 되는 책상에 이렇게 어깨를 밀어서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 하세요라고 하는데 아파서 못 하니까 먹는 약도 드리고 주사도 놔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좋아지는데 이걸로도 잘 안 돼서 수술까지 가시는 분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취하 도수조작술이라 해서 마취하에서 환자를 재워놓고 관절을 꺾어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래에서 좋은 팔을 보면서 상완신경총을 차단하는 시술을 한 다음에 통증을 경감시키고 팔을 도수조작술을 시행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방법은 골절이나 다른 어떤 관절의 위험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50견의 설명이 이 정도까지 이제 지금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50견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림을 세 개를 보여드리면서 딱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50견 설명부터 조그림 설명해 주실까요? 네, 50견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완골과 관절와에 있는 관절낭이 비후가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지금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는 저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네, 비후가 생기면서 관절 강직이 일어나고 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죠. 관절낭 부분이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버리니까 관절 자체를 못 움직이게 되고 아프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옆에 있는 회전근계 파열인데 이거는 같이 어깨가 아프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동결견의 경우에는 관절이 강직이 오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수동적으로 팔을 들어 올림에도 불구하고 팔이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에 제한을 보이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들어줘도 못 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회전근계 파열의 경우에는 회전근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팔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같은 근육인데 끊어졌으니까 이 동안 팔을 잘 들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거죠. 힘이 없어서 못 올리는데 일정 기간을 올려주면 일정 범위상 올려주면 선생님이 옆에서 올려주시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보상으로 팔을 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서서히 내려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팔이 툭 떨어지는 힘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증상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팔 올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잘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어깨가 딸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다른 근육으로 팔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근계 파열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요즘 또 많은 거 석회성 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좀 특이합니다, 선생님. 석회성 건념 또한 발병 기전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극상건에 잦은 어떤 외상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왔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로 잘 생기는 게 극상건 회전근계 중 하나인 힘줄에 생기는데 저렇게 근육이 석회가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주로 이제 밤에 잘 때 저 통증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석회성 건념은 조금 이따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렇게 많이 쓰는 관절인데 관절염은 안 생기나? 생깁니다. 맞습니다. 골관절염이 생기죠. 골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 골괴사 그리고 광범위 회전근계 파열에 의한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원발성 골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회전근계 파열로 인해서 골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연골이 마모 또는 결손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골근 및 골 파괴가 생겨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관절와 상왕관절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엑스레이를 지금 보시면 그게 보이죠. 맞습니다. 상왕골 머리가 견봉에 갖다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저렇게 돼서 우리가 가성마비라고 하는데 팔을 거의 전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까지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매년 240만 명씩 생기니까 이분들이 병원을 가시면 요즘은 선생님들께서도 초음파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50견인지 회전근계 파열인지 다 보이나요? 네. 주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50견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는 않는데 회전근계에 문제가 없고 조금 관절막의 비후가 보인다. 그리고 운동 제한이 있다고 하면 50견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회전근계 파열과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확인했을 때 명백하게 파열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어서 보조적인 진단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진단을 딱 하시고 이게 회전근계 파열이네요. 혹은 아 50견입니다 하면 치료 쭉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관절경으로 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0견 같은 경우 관절경을 보니까 뭔가 좀 벌건 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염증인가 봐요. 네. 이게 활행막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관절당이 비후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관절경을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붉게 뭔가 일어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솜털 같은 것이 붉게 일어나 있는 것이 보이고 우리 의사들이 저를 보면 아, 이 부분은 관절 강직이 심했구나. 그래서 저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 전기 소작기 같은 것으로 지금 저 기구모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게 그건가요? 저것으로 관절을 조금 유리시켜줍니다. 조금 열어줘서 굳어서 딱딱하게 굳은 관절을 조금 풀어줘서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시행해주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주사 치료 혹은 먹는 약으로 운동 열심히 하셔서 나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저는 한 번 되게 고생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게 선생님 또 올 수도 있습니까? 네,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취와 도수 조작술이나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안에 피가 많이 고이게 되고 또 우리 조직은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또 유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재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간에 재활 운동을 잘 해주셔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보니까 팔도 들어보세요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인 거죠. 선생님은 감을 잡으셨습니다. 이분은 회전근계 파열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파열된 부분을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회전근계 파열이 어떻게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환자들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나이와 활동력을 고려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아니면 조금 지켜보고 조심해서 써봅시다. 라고까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제 뭐 한 70세, 75세 되신 어르신이신데 한 30% 정도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답을 하세요? 요즘은 근데 75세 분들도 나이 많다고 하면 저한테 화를 내십니다. 형님들 아닙니까? 형님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만 예를 들어 조금 더 많으신 85세 되신 분들은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약 먹고 조금 경과를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또 조금 데미지가 클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또 고정하는 기간도 있고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어떤 게 환자분한테 좀 더 수월할까를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면 반대 예를 들어볼게요. 한 45세 정도 되신 분인데 배관 일 이렇게 하시고 도배하는 일 하시고 하는 분들 어깨 이렇게 많이 쓰셨고 그것 때문에 회전근계 파열이 왔다. 그러면 전혀 다른 제안을 하시겠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시면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일 때문에 보조기 차는 기간이라든지 맞아요. 재활 기간이 길어서 또 꺼려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 되면 완전 파열이 아니라 한 30%, 40% 파열이 되면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떨어진 애들이 저절로 붙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일부 이제 콜라겐 주사를 줘서 비수술 쪽으로 조금 붙인다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유의미하게 잘 회복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일 때 오히려 우리 바지 지퍼가 조금 열려 있을 때 건드리면 주욱 열리듯이 회전근계도 부분 파열이 있을 때 재빨리 봉합을 해 주어야지만 뒤에 더 큰 문제를 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대문 관리 잘 하셔야죠. 지퍼는 조금 열려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한 5분 안에 금방 다 열립니다. 이게 지퍼 현상이라고 해서 근육도 마찬가지다. 조금 벌어져 있으면 결국 이건 다 찢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수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러면 나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나 저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인데 언제 다시 시합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깨 수술하는 의사들은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은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주간 외전 보조기라는 것을 착용을 하고 이 밑에 300형으로 된 베개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착용을 하고 그 뒤에부터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 슬라이딩이라든지 거상 운동을 서서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부터 한번 일상생활을 해보라고 하고 보통은 한 6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보게 됩니다. 한참 이제 뭐 일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이렇게 정비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자세가 이걸 텐데 맞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이런 작업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건 한 6개월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게 50견이랑 회전금계 파일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똑같이 어깨가 아프지만 뒤의 경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석회성 건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석회가 우리 몸 안에 생겼습니다. 누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 안에 돌은 잘 생깁니다. 요로결석도 있고 담란결석도 있고 어깨 관절 안이라고 해서 왜 돌이 안 생기겠습니까만 이게 선생님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한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누고 석회성 건념도 그리고 이제 석회기 생성기와 흡수기로 또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생성기 때는 이제 크게 통증을 못 느끼다가 뒤에 이제 좀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흡수기에 오히려 야간에 너무 아파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로 응급실로 가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응급실로 가서 이게 다행히 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석회성 건념 같은 경우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든 발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참 아플 때 조금만 참으면 흡수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시죠? 네. 너무 아파서 사실은 참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참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 참으면서 어깨를 안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2차적으로 오십견이나 또 그 뒤에 무리하게 쓰다가 회전건개 파열과 같은 다른 또 어깨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따로 볼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게 다음에 연결이 돼서 올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치료 받아야 되겠네요. 치료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돌 깨는 치료 같은 걸 받았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석회성 건념이 확인이 되면은 외래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바늘로 바보 타주라고 하는데 석회를 쿡쿡쿡 쑤셔서 좀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석회를 분해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회전근계 파일이 된 걸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 모르고 몇 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이 근육이 딸려 올라가서 나중에 근육이 조직이 아예 변해버린다면서요. 네. 근육을 자주 쓰지 않게 되고 근육이 태화해서 지방 변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극산근이 지방 변성이 되고 많이 딸려 올라가면 연골 마모가 될 일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골관절염이 온다든지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려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인공관절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신데 저희 고관절 수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서는 인공관절이랑 많이 닮았네요. 맞습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깨관절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하고 난 뒤에 다른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견봉골절이라든지 또 임플란트가 마모가 된다든지 그래서 저 과정까지는 안 가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50견 이야기도 했고 회전근계 파일 이야기도 했고 석회성 건념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보다 더 흔한 건 사실은 선생님 그냥 근육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육통이 맞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회전근계 파열이나 50견이 온 거 아닌가 이거 구별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외래에 왔을 때도 외상이 있었는지 최근에 무거운 걸 많이 들었는지 어떤 특정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했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아프다고 하고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팔을 뒤로 젖혔을 때 아프다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팔로 어깨를 잡고 팔을 돌리면 뚝뚝거리는 연발음이 날 수가 있는데 저 그 소리 나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충돌 중후군이 있다고 보고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충돌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회전근계 파열도 생길 수 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소리 나거든요. 병원 가서 진료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제가 몇 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가급적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깨 많이 쓰는 운동은 나이 드실수록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 환자들 경우에도 회전근계 파열, 광범위 파열과 같이 좀 심한 경우 환자들을 보면 주로 무슨 일 하세요? 또는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서 테니스 같은 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팔을 들어 올려서 하려는 모든 동작은 회전근계 충돌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각오를 좀 하고 하시면서 조심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내 어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 스스로에게 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가 문진하는 목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머리 감거나 빗는 것이 힘들다. 단추 채우기 힘들다. 팔을 부딪혔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잠을 자주 깬다. 화장실에서 어떤 뒷처리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평소에 우리 어깨 관절을 조금 유연하게 유지를 하려면 이거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오십경과 회전근계 파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운동을 하게 되면 병을 더 키우게 되는데 그 외에도 무조건 하면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근을 모아주는 운동 우리가 보통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이거를 막아주게 견갑을 최대한 벌려서 뒤쪽으로, 뒤쪽으로? 네, 모아주는 운동을 해서 견갑 주변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약하다 싶으면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방문에 걸어놓고 지그시 당기면서 뒤로 당기는 거 견갑을 모아주고 그리고 외회전 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이렇게 외회전 운동을 해주면 이것만 해도 어깨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어깨 중장년층들이 고생하는 어깨질환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운동하시는 것까지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